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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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 2개나 있으니까 하나 가져가도 될까? 어이구 루다 과일 다 먹어도 돼 고마워 응 많이 먹어 맛있어 루다? 응 이거 먹고 뭐 자기 좋아지? 장난감 에펠탑 사기로 했지? 응 작은 에펠탑 말고 또 작은 에펠탑 얼마나 났으면 좋겠어? 너무 이거 정도도 또 가만 커 아 벌써 이렇게? 알았어 좀 이따 사자 응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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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멋있는데 오늘 또 한복 3탄이죠? 네 하와이 호주에 의은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색깔이 엄청 이쁘네 아니 맨날 댓글에 보면은 한복 왜 색동 한복은 안 입히냐 색동 한복 입으면 예쁘겠다라는 것도 많아가지고 한번 그동안 안 입혀본 한복 중에 골라봤죠 이제 밖에 나가면 눈부실 텐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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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봐봐 거울 봐봐 진짜 멋있지 가자 에펠탑에 또 왔습니다 날씨가 맑으네 오늘 에펠탑 근처 숙소의 장점이 이렇게 수시로 에펠탑을 보고 오고 할 수 있다는 거 에펠탑 타야 돼 어 에펠탑 아 저거 에펠탑 치마를 들고 뛰는 거 봐 봐봐 천천히 루다 루다 이거 다섯 개 고를래? 아니 어린이집 친구 선물 주면 되겠다 어 이거 다섯 개 골라 루다야 아니야 너 이거 사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아 반짝반짝 거리는 거? 반짝반짝 하는 거 어때 이거로 할래 이거? 색깔 여러 가지 있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금색도 있고 많아 흠크대 아 이거 마음에 들어? 흠크대 오유로래 오유로 오유로? 어 자 이거 갖고 있어 원 모얼 땡큐 메르치 이래야지 메르치 메르치 고마워 루다 저기 봐봐 루다는 똑같다 그래 엄마 차를 들고 있어봐 와 봐봐 엄마 이렇게 찍잖아 우사도 들고 있어봐 그렇지 우와 똑같아 똑같지 이거 불 들어오는 거야? 네 큰 건 불 들어와 우와 봐봐 반짝반짝반짝 거리네 여기 봐 반짝반짝반짝 거리네 그치 너무 이쁘다 똑같다 우리 오늘 밤에 같이 켜놓고 잘까? 좋아 그래 얼굴들 자 여기서 봐봐 나 엄마 찍어줄게 힝 아 이쁘다 뒤에 이모들이 좋아하는데 프랑스 감사합니다 메르치 감사합니다 메르치 빗어줘 아... 개선문 가고 있는데 만만치 않네 거리가 잡아 여기 엄마 잡은대 옳지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옳지 아유 씩씩해 어 잘 올라가네 아유 예쁘다 루사야 어 차 올라가고 있어? 어 아유 창피해 속치마 다 보이고 창피한 거 아니야 그래? 어 이거 나 못 가질까봐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정답이야 불판이라고 하지 않고 편하게 거주자고 이렇게 하다간 거였어? 맞아 할머니 인사해 봉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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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할머니가 찾아보셔 봉쑤 봉쑤 왜냐하면 ובJ 잘 잤어? 응 물 마셔 그런데 엄마 입사 자...가... 사진 찍어도 되냐고 서 있는 거야 아 지금 얘네들 사진 찍으려고 서 있는 거야? 응 아빠가 사진 찍을까? 응 아싸 루다 같이 뒤에 V 해 하나 둘 셋 착! 됐다 루다 찍고 싶대 루다 이제 이모가 사진 찍고 싶은가 봐 루다 한복 입고 너무 예뻐서 하이 롱쥬르 그러지? 롱쥬르 하하하 이모 부이 하하하 자 루다 물 마셔 일어났으니까 구독하냐 턱살이? 네모네 얼굴이 여기서 보는데 그니까 네모네? 어 너 얼굴이 왜 네모네? 볼래 루다가 한 번? 응 루다 봐봐 한 번 루다 얼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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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배고프다 엄마 잠깐만 너 배 안고파? 잠깐만 루다 배고프다고 했어 어? 거기 손가락 왜 카피다 거기다 왜 하필 저 손가락에다 낀 거야 하하하 이제 엄마 엄마 가방에 달아도 돼? 엄마 턱살이 잠깐 엄마 목에 잠깐 나한테 거주라고 했어 알았어 아 너 지금 그렇게 모아서 한 번에 걸려고 한 거였어? 야 지능이 많이 높아졌는데 어? 나 똑바로 해줘 바로 해줘? 그러면 물 마시고 있어 똑바로 물 마시고 있어 됐지? 아니 아니야 이건 이상해 하하하 그 아빠 미워 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그건 한꺼번에 같은 쪽으로 하라는 거 아니면 다 다른 쪽으로 하라는 거야? 같은 쪽으로 말고 안 똑같은 아 여기 됐어? 이제 하나도 안겹치게 됐지? 응 이렇게 원하는 거야? 아빠가 아까 해준 거랑 비슷한데? 저기 보여? 개선문 반대편에? 왼쪽을 보면 보일 거야 저거? 어 아빠랑 루다 아빠도 루다랑 안 놀 거야 걱정하지 마 맨날 아빠랑 안 논대 아빠 제일 좋아하면서 루다 아빠 제일 좋아해? 잘 됐네 아빠도 루다 안 좋아하는데 내가 먼저 안 떴다고 했거든? 그럼 우리 앞으로 같이 자지 말자 그건 싫어? 아빠는 자고 싶어? 왜? 아빠 싫다며 아빠 좋아? 예스 사실 아빠랑 루다 너무너무 좋아 우리 같이 손잡을까? 하하하 하하하 왜? 우리 뭐 하고 올까? 우리 에펠테 갖고 올까? 응 아빠 누구랑 왔니? 아빠 미워 이번에 알았어 이렇게 할게 누구랑 왔니? 이렇게 해야 돼? 왜 이제 왔니? 아빠 안 놀아 이렇게 해서 아까 삐쳤어요 그레카 뭐예요? 하하하 자 고기 먹어봐요 이것도 음 맛있어? 응 그거 봐 아빠가 주는 것도 맛있네 어? 두 개 다 성공이네 간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루다 여기 노란 사과 이거 봐봐 우와 좋아 우리 노란 사과 한번 먹어보자 이건 무슨 맛인가? 어때? 지금 말고 씻어서 먹어야지 에이 음 엄마가 맵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골라 줘볼까 그러면? 응 감자칫 매 맵거나 이런 거 골라줘 이건 안 매운 거 예이 이거야 어 이게 프랑스 건가봐 여기 국기가 있어 야 들어가놔요? 아니요? 계란하고 이거 불어봐 왜 아빠 풍선껌 자꾸 주는 거야 그래 아빠 불었으면 좋겠어? 그래 부는 거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탐어 탐어 너도 좀 이따 씹어볼래? 아니 나는 괜찮아 아빠 꺼 여기 앉아 그래 알겠다 움직게 하하하하 이제 이거 먹을래 아빠도 아빠 가자 먹을 거야 이거 아빠만 먹을 거야? 응 이거 너무 맛있다 가자 음 이거 다 마시고 먹을게 아빠 혼자 먹지마 왜? 이거 내 건데 아빠 거니까 아빠 혼자 먹어도 되지 아빠 미워 하하하하 자 아빠 아빠 한번 먹어 왜? 냄새 맡아봐 나 코 맡겨도 못 맡았거든 둘 셋 아 해봐 진짜 아 나 케찹은 매워해 케찹 안 매워? 나 토마토 케찹은 매워해 무슨 소리야 너 케찹 엄청 좋아하잖아 어? 먹어 안 먹어? 응 우리 가족 짬 짬 짬 아 이거? 응 이걸 원하십니까? 응 드리리리리리리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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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무 Honors 활기 살살 씹어 이나간다 그러다 응 아빠 잠깐만 갖고있는게 뭐야? 이거? 응 너가 사라고 했던 껌 불어봐 불어봐? 응 두개정도 씹어줘 응? 안된다 생각보다 껌 딱딱해 왜? 힘내봐 힘내봐 할지 힘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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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졌어 방금 뜰이야 응 방금 아빠다 성공했어 방금 아빠는 어 예스 예스 너도 이렇게 예스 예스 하나 둘 셋 예스 이렇게 괴물이야 그게 뭔 말이야? 저기 밑에 괴물이 있어 네 괴물이 있다 괴물이 있다 어디? 나는 괴물이지 너가 그거 괴물이야 얼룩이지 사과 맛있어? 네 오늘 저녁 그걸로 끝이다 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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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네 아빠 발리 하나 대볼까? 누다 발리다 누다 발 언제 아빠처럼 클래? 아빠 응? 아빠 발물 때 뭐가 모르겠는데 하얀색? 이거? 아 양말 먼지야 양말 먼지? 응 어디가 떼줄래? 어? 떼주는 거지다 하하하하 떼줄래? 하하하하 하하하 아빠는 루다 발바닥에 뽀뽀도 할 수 있는데 루다는 아빠 발에 먼지 붙은 것도 안 떼줘? 응 엄마한테 떼주라고 해 너네 엄마도 그래 너네 엄마도 싫어할 거야 응 그럼 부엉이한테 떼줘야 왜 부엉이한테? 네 아빠는 부엉이랑 살아야겠다 어? 아빠는 부엉이랑 살아야겠다 이제 안돼 안돼 abuse 좋아 부엉이말은 어인어로 연습해야지 네 아빠 들어봐 부엉이말 잘하는지? fé 못해 못해 잘 못 contempor 잘 못하는거 같은데 난 못해 아빠인 protein 잘 못해 cot 아려면 어떡해 내가 떼줄게 아니야 됐어 아빠 prevalent 열어도 될 거야? 부엉이 날아? 글쎄 상황 봐서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갈 거 같으면 안 가고 내가 떼주고 그래 그래 떼주고 싶으면 떼줘라 누나 쉽게 줄다 누나 그럴 거면 떼주지 마 안 떼줘도 돼 안 떼줘도 된다고 나 배 부유다 나 배 마셔 차가운 부유 마 줄래 그래 가서 마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만날게요 안녕 저기요 여기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 안녕 목욕하고 나왔지 뒤에 봐봐 에펙탭이 있잖아 와 에펙탭이 이쁘지 이쁘지 이쁘까? 어? 이렇게 대봐 두꺼같네 그래서 밖에서 티가 나가게 데이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데이트하자 그러자 좋지 저기 봐봐 이제 이거 내일이면 못바로다 그래 여기 마지막이야 오늘 마지막 밤이야 내일은 다음데로 가잖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 다시 한 번 애기 플레이탑 엄마가 플레이탑 옆에 세워줘 알겠다 몸뚱이더래? 어? 다 아기 플레이탑이야